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6년 6월 학평 나영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에 이미의 두 부분 집합 X랑 Y가 있대요. 그때 아하이! 새로운 연산기호가 등장을 했네요. 요런 거는 그냥 우리가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교 Y 합집합, X합집합 Y의 여집합을요. 요런 다이아몬드 형태의 연산기호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의 형태예요. 몰라도 상관없어 그 부분은요. 아무튼 이런 연산기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때 A,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해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번 시켜봤네요. 자, 그냥 천천히 기역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역. 기역을 봤더니 A, 다이아몬드, 전체집합, U에 관해서 나와 있죠. 그럼 우리 그냥 여기 식에다가 뭐 하자고? 아, 대입하자고요.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냐? A, 교집합, 전체집합, U에 합집합, A, 합집합, 전체집합, U에 여집합. 요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A와 전체집합이 겹치는 거는 그냥 A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합집합이 그대로 등장을 할 거고요. 야, A합, 전체집합, 얘는 뭡니까? 얘 빠르게 가자. A랑 전체를 합하면 전체집합, U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 여집합이 붙어 있죠.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돼야 되겠죠. 공집합. 따라서 A랑 공집합을 합해주면 누가 되는 거예요? A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기역 맞아요, 틀려요? 기역 맞았죠. 자, 그럼 이제 니은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니은은요. 이 다이아몬드 연산을 한 번 시킨 게 아니라 두 번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니은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니은. 자, 니은은요. A 다이아몬드 B를 때린 다음에 거기 밖에 다시 또 누가 있냐? 다이아몬드 A가 있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연산법칙으로 가면 너무나도 복잡할 것 같고 그럼 우리한테 남은 카드는 뭐밖에 없어? 벤달그램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 벤달그램를 그려서 얘가 B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첫 번째 A 다이아몬드 B부터 벤달그램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등장을 해 있겠죠. 여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도 표시를 하셔야 돼요. A랑 B에 겹치는 거를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A랑 B를 합한 거에 여집합이래. A랑 B를 합한 거에 여집합은요. 여기 사이드 부분이 색칠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뭐라고? 두 개 합하고, 두 개 겹치는 거 찾고 두 개 합한 거에 여집합을 찾으라는 소리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요. 이제 얘랑 또 뭐 해야 돼?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를 해야 되겠죠. A 다이아몬드 B를 우리가 방금 구해놨다고? 얘랑 다이아몬드 A를 우리한테 시켜줬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라고? 일단 벤달그램로 한번 그리시고 이 앞에 있는 녀석 이 앞에 있는 녀석 우리가 방금 벤달그램 그린에 있지? 이 앞에 있는 녀석과 A랑 겹치는 걸 먼저 색칠을 해주자고요. 얘랑 A랑 겹치는 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색칠이 되겠죠? 이 가운데 부분이 색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우리가 방금 벤달그램로 그린 녀석과 이 A를 합쳐주라고 시켰지. 그러면 얘랑 A를 합치니까 그냥 여기에 바로 색칠을 해버리자고. 이렇게 여기가 또 색칠이 되어버리겠죠. 그럼 우린 얘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얘 뭐를? 여집합을 얘랑 합쳐줘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빈 부분은 누구예요? 여기 오른쪽만 비어있죠? 그럼 여기에 누가 색칠이 될 거야? 여기에 있는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색칠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 뭐가 됐어요? 얘 하나로 합쳐줬더니 그냥 B가 됐죠. 아 얘는 뭐라고요? B라고요. B 나왔어요? B 나왔네요. 그럼 니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니은도 맞은 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디귿만 남았죠? 그럼 디귿으로 한번 다시 가보자고요. 자 디귿을 갔더니요.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A 다이아몬드 A를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50번 한대요. 50개 있대 A가. 그때 공집합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라고 시켰죠. 그러면 50개를 실제로 시켰겠어? 규칙성 나오는 거겠어요? 규칙성 나오겠죠. 그럼 별반 둘이 있어? 그냥 실제로 다 해보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전체집합 U를 그리시고요. 그리고 A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A만 그리자고. 얘 뜻이 뭐였냐면 두 개를 겹치는 거로 한번 색칠을 해주고 겹치는 건 누구야? A지. 그 다음에 두 개의 뭐? 합한 다음에 여집합이래요. A랑 A 합하면 여집합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 내가 미안해요 여러분들. 아 그래 할게 할게 할게. A 다이아몬드 A를 먼저 한번 해보죠. 얘의 뜻은 뭐였냐면 A, 교, A를 하고요. 합한 다음에 A 합집합 A를 하고 여집합을 때리라고 시켰다고. A, 교, A는 뭐라고? A라고 합한 다음에 뭐하라고? A 합집합 A니까 얘 A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지. 그럼 A랑 A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합치면 전체집합 U가 되겠죠. 전체집합 U가 되겠네요. 두 개 하니까 뭐 나왔어요? 전체집합이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야 우리가 두 개 한 거를 찾았다고. 이 두 개를 때려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집합 U가 되는 거지. 거기에 누가 붙어야 돼. 다이아몬드가 다시 한번 붙어야 되는 거잖아. 다이아몬드 A가요. 그럼 우린 전체집합이랑 A에 관해서 다시 한번 때려줘야 되겠지. 전체집합 U와 다이아몬드 A에 관해서 다시 한번 때려줘요. 근데 잘 봐요. 어허이. 윤석 봐라. 아이참. 기억이랑 똑같지 않아요? 기억이 뭐였어. 기억이 A 다이아몬드 U였다고요. 지금은 U 다이아몬드 A가 나왔잖아. 내가 이거 사실상 여기 앞에서 두 개 한 거지. 뒤에서 두 개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똑같은 거라고. 누구랑. A 다이아몬드 U랑 똑같은 거라고.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얘로 한번 가봐요. 지금 여기에 구조가 뭐냐고. 교집합 합집합. 합집합의 여집합 구조잖아. 야 교집합 교환법칙 성립하죠. 합집합 교환법칙 성립하죠. UA. UA나 AU나 어때요. 똑같지. UA나 A나 U나 어때요. 똑같아요.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따라서 U 다이아몬드 A는 A 다이아몬드 U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얘 계산을 우리가 기억에서 찾아놨다고. 얘 계산 과정은 뭐였냐면 얘는 A가 나온다라는 거였다고요. 그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로 가면 A가 총 몇 번 등장하겠어. 네 번 등장할 거야. 지금 하는 과정을 봤더니. 그럼 얘는 이 세 개는 뭐라고. 세 개는 A라고. 세 개는 A라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고. A 다이아몬드 A가 되는 거고요. 우리 A 다이아몬드 A를 첫 번째에서 했잖아요. 뭐가 나온다는 걸. U가 나온다는 걸 했다고요. 문제 끝났네요. 얘는 분명히 뭘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규칙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A가 하나면 당연히 한 개일 거고. A가 두 개일 때 전체 집합 나왔고요. A가 세 개니까 A가 나왔고요. A가 네 개니까 전체 집합 나왔어요.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U가 나오겠죠. 얘는 어떤 규칙으로 가는 거야. A가 홀수 개가 있으면 A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나눠줄게요. 그 다음에 A가 짝수 개가 있을 땐 전체 집합 U가 나오는 규칙이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몇 개가 나왔어요. 50개의 A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 U가 된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ㄷ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ㄷ 틀린 게 되겠죠. ㄷ에서는 뭐래요. 얘를 공집합이래요. 공집합. 그러니까 ㄷ은 틀린 게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구했을 때 ㄷ 맞은 거야 틀려? 틀린 거였고. ㄱ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ㄱ 맞은 거였고. ㄴ 맞았어요? ㄴ 맞았어요. 정답은 ㄱ, ㄴ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얘를 열심히 풀고 여기에서 잘 안 보이면 시간을 조금 많이 허비하죠. 이런 ㄱ, ㄴ, ㄷ 문제는 이 ㄷ이 항상 핵심이고 ㄷ을 풀기 위해선 ㄱ, ㄴ을 이용하게끔 많이 낸다고요. 그러니까 ㄷ을 풀 때는 항상 생각 한 번 하는 거야. ㄱ, ㄴ에서 내가 했던 개념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상태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ㄱ, ㄴ이 되겠죠. 감사합니다.